배틀 크루즈 가동 완료! 느긋하게 갑시다! 아 상대 중독 못봤다 아 저그에요 아 저그 대 저그전이네 네 안녕하십니까? 저그 대 저그전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갑 지갑을 어떤 분명히 나보다 좋은거 쓰고 계신거 같아 그래서 지갑은 좀 애매한거 같아 딱 안되는건 지갑이랑 현금이랑 마사지 그런거랑 음식이랑 다 빼고 안되는건 되게 많아요 원주터미널 옆에 AK프라자 있잖아요 원주가서 사야되잖아 여기서 사고가야지 아이스크림을 사라고? 아 근데 아이스크림도 있어 엄마가 화장품을 많이 사요 그래서 맨날 나한테 야 화장품 남는데 좀 가져갈래 이러거든 화장품도 안해 화장품도 안해 스카프 스카프를 좋아할까? 우리 엄마 스카프란거 한번도 못봤는데 있긴한가? 아니 근데 그걸 하기는하나? 안좋아해서 없는거 같은데 우리 엄마가 막 돈을 막 원하는걸 안사는 스타일은 아니라서 필요하거나 원하는거 있으면 사거든요 근데 없는거 보면 약간 좀 안좋아하는거 같은 느낌인데 개취잖아 그것도 스카프도 아이스크림 애매호 아 아니 아빠는 벨트를 사주고 형은 이어폰을 사주는데 엄마는 수년량말 하나도 엄마한테 뺨대기 맞겠는데 네 패딩은 너무 비싸요 나도 패딩을 못사는데 무슨 패딩이야 패딩 안사고셨어? 너무 비쌌는데 패딩이 나도 못살어 이번에 저그라메요 저그라메요 아니 미친놈인가 레알이네 이 지랄하고있어 돌겠다 진짜 돌겠다 안믿을거면 왜 물어보는거임 그건 정신병이야 님아 안 믿을거면 그건 정신병이라고 친구야 안믿.. 안믿을거면 물어보는게 아니야 그러면은 안믿을건데 왜 물어보는거야 선생님이세요? 너 어제 뭐했어 어제 뭐했냐고 어어 어제 어제 집에서 공부했어요 거짓말 쉬지말고 진짜 공부했어요 이런 느낌이잖아 지금 아니 내가 왜 믿지도 않는 상대방에게 시발 둥둥을 정직하게 알려줘야되냐고 선생님이냐고 시부러요 어제 집에 안들어가고 뭐했어 어어 클럽갔어요 미친놈 뭐 이런 느낌이잖아 중요한건 뭐다 어차피 안믿을거면 왜 물어보냐 이거 어차피 세상에서 젤리의 감각이야 이런분 땀때기를 오지게 때려주고 싶어 진짜로 다시 이제 내려가고싶은 쓰리게이트 지어 쪼를 수 있을까? 쪼를 수 있을까? 어이 툴이 많은데 야야야야 울렸죠? 울렸죠? 사람 좀 믿으세요 이 새끼야 꼭 안 믿는 새끼들 또 실력도 없고 거짓말 치는 새끼들 꼭 실력 없죠? 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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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의미 를 종족 속이고 지면 욕하고 야 시 뭐.. 정상 새끼가 없네